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오늘은 심층 취재팀 구용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구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 훅 파고들 곳은 검찰이라고요. 네 검찰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주된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윤석열 사단의 대학살이라는데 왜 겁난은 발생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청와대 출입 기자와 문재인 대통령 간 어제 질의 답변 내용 한 토막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죠.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의 조직 문화라든지 수사관의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보수 언론과 야당에서는 1월 8일 검찰 인사였죠. 대학살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대학살인가 대학살이라면 왜 일반 검사들이 집단 항명이나 반발이 뒤따라야 하는데 왜 일어나지 않는가 왜 조용한가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한번 맥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인사 고위직 인사가 나자마자 대학살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고 언론에서 나왔고 야당에서 나왔고 그랬는데도 사실상 폭발했다. 줄사표를 냈다. 이런 얘기는 사실 들리지 않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사단의 물갈이를 대학살이란 정치적 프레임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1월 8일 인사가 대학살이라는 단어에서 풍기는 것처럼 진짜 대학살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엇갈립니까? 대학살이라는 말이 우선 좀 공포스럽고 아주 강한 어휘이지 않습니까? 쎄죠. 이런 무서운 어감과 일치를 하려면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과 함께 이뤄진 작년 8월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있습니다. 이 중간 간부 인사가 오히려 대학살급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뤄졌길래요? 당시 인사에서 부장검사급 검사가 무려 69명이나 옷을 벗었습니다. 해방 이후 가장 많은 검사가 한꺼번에 사표를 던진 경우인데요. 검찰총장이 무려 5개 수를 뛰어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윤석열 사단이 핵심 보직을 장악하다 보니까 이뤄진 일들입니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같은 경우, 인사권 말고요. 그 경우에는 김웅 검사가 지금 사표를 냈잖아요. 뒤에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댓글도 지금 많이 올라온다고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후에는 뭔가 좀 술렁임이 있는데, 인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표 쓴 검사가 없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고위급 인사에서 32명이 자리 이동만 했죠. 물론 윤석열 사단이 한직으로 대거 물갈이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표를 쓰고 나간 건 아니고요. 이번 인사를 전후해서 3명의 고위 간부가 나갔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분들은 박균택 전 법무위원수원장처럼 대학살 인사와 상관없이 이미 나가기로 결심을 한 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인사가 나오자마자 일부 언론의 분석은, 전망은 이건 대학살이기 때문에 아마 검란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이 분석과 다른 이유는 뭐라고 파악하세요? 첫 번째는 지금 검찰 안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원 세력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이고요. 오히려 대다수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왜 침묵하는 거죠? 윤석열 총장이 지난 6개월간 조국 수사, 울산 사건에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부단 없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와대 수사에 대한 당부당, 그러니까 이 수사가 맞는 거냐, 마땅한 거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이번 인사에 더 지지를 보내는 분위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잘 된 거냐, 못 됐느냐 이 평가 부분이 아닌 그렇죠. 인사 자체만 볼 때 지지하는 사람이 경찰 안에 더 많다? 그렇죠. 그 이유가 작년 8월 인사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 총장 취임 후에 자기 측근 인사들, 그러니까 사단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챙겼다는 불만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당시 그 인사 때문에 인사 불만이 검찰 안에 많았다? 그렇죠. 심지어는 그 라인 안에 들어간 사람만 다 해먹는 거냐, 이런 분위기까지 있었다고 하고요. 일례를 들면 대검 공안부장, 역대로 공안부 검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주요 보직들을 윤석열 라인의 특수부 검사들이 모두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불만은 크게 표출되지 않았지만 윤 총장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요소들이 잠재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지난 8월 인사 후에 불만들이 6개월간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윤 총장이 권력에 대한 수사고삐를 한시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검사들이 인사에 내심 반대를 했더라도 검찰이 권력기관, 청와대에 맞섰기 때문에 검찰의 존재 이유와 자긍심이랄까, 이런 위신들을 세워줬기 때문에 참고 지지를 보냈던 거죠. 인사 불만은 있지만. 다음과 같이 검찰 분위기를 설명해 주는 분이 있었는데요. 청와대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사들이 우려를 안 한 것은 검사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니까 검찰 조직이라는 전체적인 면에서 조금 얕은 지지를 보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부분도 좀 더 옅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최근 기류가 어떤 식으로 변했다고 설명하나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물러서만 없이 추상 같은 칼을 썼지만 최근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 수사 조정안에서 검찰이 손 한 번 못 써보고 당했다는 불만 인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웅 검사도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 특히 지금 이게 통과된 다음에 굉장히 술렁이는 게 보이거든요. 검사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진짜 검찰을 사랑한 것이냐 아니면 칼을 사랑한 것이냐 이렇게 손 한 번 못 써보고 혼자만 강단 있게 영웅처럼 달려가는 것이냐 이런 허전함이랄까 섭섭함 공허함 이런 것들이 좀 검찰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검찰 조직을 추스리고 내실화하는 데는 오히려 구멍 발생한 거 아니냐는 그런 불만의 소리. 그렇습니다. 검찰을 걱정하는 원로들 일부가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 조정과 관련해서 시행령 제정. 이제 후속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의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최근 윤 총장에게 조언도 했다고 하는데요. 울산 수사를 정리하는 대로 공수처 시대나 경찰의 수사 종결권 시대에 새로운 검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지가 더 기념해졌다는 겁니다. 자 검찰 고위직 인사가 이루어진 후에 왜 생각보다 검찰은 조용한가 지금 이 이유를 우리가 파헤치고 있는 건데요.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오늘 같은 내일이고 내일 같은 오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남일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세대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보통 회사들도 그래요. 분위기 많이 변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조직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고요. 우리 사회가 집단 행동을 하는 시대 그런 시대적 풍조가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검찰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검사도 셀러리맨화라고 할까요. 조직보다는 개인의 어떤 자아 추구 이런 데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도 검찰 못지않다고 합니다. 사실 검찰 하면 조직을 중요시하고 본인은 조직의 한 일부분 이런 생각을 하고 움직인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좀 변했다. 그런 경향들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아주 그러니까 조직의 목숨을 거는 시대가 이미 갔다. 이런 경향들이 아주 강해지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요인들을 강화시키는 사건들이 그간 많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강원대든 사건이라든지 미투 사건. 그다음에 서울고검 감찰 내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이 컸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들은 이런 사건에서 검사가 검사를 칼로 치는구나. 이런 전대미문의 경험을 최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검사가 검사 못 쳤는데 이제는 치네. 우리 동료도 치네. 선배도 후배도 잘못한 건 뭐 이렇게 칠 수 있구나. 그렇죠. 국정원 수사에서 수사받던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간 검사들은 내부적으로 비위가 있어도 조직이 비호를 해줬고요. 그런데 이제는 검찰이 한 조직이 아니구나.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깨졌다는 거죠. 깨졌다. 그러면 공수처법안이나 인사가 대규모 있을 때도 크게 흔들림, 크게 술렁임이 없던 조직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된 후에 김웅 검사 사표내고 그 밑으로 댓글 수백 개 달리고 왜 술렁이는 겁니까. 이분이 이제 검찰 내부망에 수사권 조정 거대한 사기이다. 이런 사직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500개 정도 지금 댓글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그 댓글이 그러니까 검사들이 단 댓글인 거잖아요. 내부망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어떤 집단 반발로 이어질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워낙 오래된 사안이잖아요. 오랫동안 사법 주체들 간 국회에서 또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이제 현실화가 됐고요. 윤석열 총장도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나가야 한다.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대통령령 작업이나 시행령 개정 작업에서 상당히 검찰이 좀 단결해서 이런 부분을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노력과 또는 이런 주문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댓글로 나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웅 검사에 대한 신망 검찰 내의 신망도 두터운 거죠. 이분이 검찰 내부에서는 상당히 신망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쉽기도 하고요. 내부적으로 위로와 격려성 댓글이 그래서 더 많이 나오지 않는가 하는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훅뉴스 검찰 내부의 분위기 전달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용혜 기자였습니다. 김연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연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